어휴 어휴 뭐야 안쫓게 버그야? 왜 자꾸는 발수가 없니? 그냥 이렇게 버그 막으려고 이상한거 해놨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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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에 집중해 일단 쇼도 간전 너프 했던데요 홍시하지 말라고 뭐야 스즈니 쌍금죽히네 너무 뻔해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전화하고 감사합니다 신전자가 사망했습니다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2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하아 아 아 아 발소리 아 발소리 들렸는데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2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. 멀어졌죠? 둘이.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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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명차의 신인가? 뭔가 상대하면 저렇게 쎄요 이 크리스도 그런가 아 나 죽겠네 이 친구 계속 오네 오케이 라이트병 어? 안 끊겨 이거 왼쪽으로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야 이거 큰일 났네 에이 얼마 안 남았어 프리 뭐야 이 사람 무빙 잘해 안 쓰면 안 되겠는데 궂이~~ 이 형님 좀 괜찮네 여기 remembers 기분 나빠 사효골 선생님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그 템으로 어떻게 살아남으셨죠 아 진짜 뭐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종이 나왔다 오 날고는 다 나왔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아이템이 빨리 나온다는 거네요 좋네 실력 미쳤네 역시 플레이 아 아리가또 고자인마스 어 10년 아니야 이거 아니 이 새끼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한 거야? 야 대단한 새끼네 그래 너킬 먹어라 인정 와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 저격 거 거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된다 보안 톤솔 주변인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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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을 난데 여기가 앞대체 바로 무키 해주고 죽여버리기 GG 아 아 저 사람 만나기 전에 나오고 싶은데 약간 이 사람 숟가락 살인 말이야? 어 어 왜 이렇게 아프냐 아 어디로 갔나 어? 아 아파 야.. 전기겠다 겁나 세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안 먹어줘 됐어? 됐어 뭐야? 호사님이다 아 미친 왜 그러세요? 하지마 너 진짜 두경대생겨 아 씨발 호텔 왔잖아 아니 주문의 호텔 미안 나 존댓어 나 호텔 왔어 왜 호텔 갔어 하트 끌게 선폭 던지 천천히 천천히 버틸 수 있어 나 버틸 수 있어 아 야 못 끝났다 미안 스템이나 빨라 다시 거리 전해 다시 거리 전해 나 죽겠네 스템이나 빨라야돼 나 버텨 나 버텨 하나라도 죽여야돼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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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마 드립을 하고 나이스 나이스 지지 아 못 끝났네 미안 우리 명킬이야 그게 중요하거든 그쵸 무시하면 안 돼 무시처럼 말이지 니나 너 니나 너 니나 너 공격 야 너도 죽어 임마 야 너도 죽어 임마 응 저쪽으로 나의 기잡이야 하하하하 난 거짓말 안해 오오 몇천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뭐야, 너무 맛있는데? 잠깐만, 안 맛있어 불씨가 죽어버렸어 엄맛 현너부터 때려야되나? 근데 현너별로 안멋쏟는데 적군강만 조심하죠 어 지금 루니아에서 못 지배하고 있으며 최종 생존자가 2명 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G 모델을 담았고 현너부터 날리고 먹고 이제 부흥 그렇죠 심리에 온 이제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 아니 또 오 뭐야 오야야가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한번 해볼까 뭘 안되지 오케이 아 예 음 으 아 안 현너로 예 자 렉 어 으 으 잘 모르겠네 왜 그래 너무 따뜻하게 해질 때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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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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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해적은 하트가 아니었어? 난 모두의 적이구나 뭐야? 캣도 멈췄어 이제 생존자가 다섯 명 남아 아 또 망치 안남아? 부셔버리고 싶네 뭐야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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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으 화포 enthusiasm 아 진짜 매그瑕 때문에 근데 매그너스 때문에 덕분에 진짜 게임 재밌겠다. 감사합니다. 매그너스님. 다음 번에 보면 한번 살려드릴게요. 못 보이는 척. 못 보이는 척. 흠. 흠. 진짜 매그너스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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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보다 높아. 이게 맞아. 사실 방금 실벤턴스가 짤리빨리 했었었네요? 오! 섹시! 섹시맨! 형! W! Q! 대신! 가질가질하다. 아, 뭐 할 거 없나 보네. 어? 이걸 포기한다고? GG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